어두운 세상 주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성주가 사랑 구원의 만성 위에 노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서 대하여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고흥을 위하여 주께서 주기 없이 믿어라 우리 흉덩이에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다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과 주께서 생기 없이 믿어라 우리 흉덩이에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흉덩이에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흉덩이에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흉덩이에 다시 세우시리라 지속기 Rogue 주 예수야 나라인 나를 오겠네 오겠네 아멘